공병호 광화문에 몰려나온 사람 가운데 세상 기준으로 거구가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구와의 단절이나 거구 손절매 아예 처음부터 거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거구 이렇게 하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파시즘 전체주의 인종주의 이런 단어가 동시에 떠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좌파들이 특정 그룹의 낙인을 짓기 위해서 흔히 활용하는 것이 바로 거구라는 용어인데 미래통합당이 이런 것에 휘둘리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인식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8월 25일 날 한국방송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같은 보수 계열 아니냐고 웅뚱거려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에서 거구라고 하는 분들이나 당은 우리와 다릅니다 이런 데서 거구라고 이렇게 그런 용어 자체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용어를 사용하니까 자꾸 이제 언론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렇게 악용을 하는 것이죠 극단적 주장을 그냥 둘 게 아니라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중도층 국민들이 통합당을 지지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은 중도로 외 외연 확장을 위해서 어떠하든지 간에 극단적인 주장과 거리를 두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선입견을 주호영 원내대표가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화문 집회에 어떤 사람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을 좀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래통합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A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열성적인 보수를 거구란 프레임으로 가두고 그러면 중도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중도인데 그들이 좌파로 안 가고 전부 미래통합당을 지지할 것 같습니까 분열만 획적하는 미래통합당 정권 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B씨는 이런 주장을 따합니다 솔직히 미래통합당에 관심은 없지만 30% 이상 되는 확실한 보수층을 버리고 실체도 없는 중도를 쫓아간다고요 문 닫을 작정을 했구먼요 이런 주장은 시민들의 보통 이야기지만 상당히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놀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에 어디에 거구 프레임에 누가 간 좌파들이 간 다음은 홍준표 의원의 주장입니다 무소속이긴 하지만 한때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역임했던 홍준표 의원은 8월 23일과 27일 날 각각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8월 23일 거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부동산 민생파탄을 코로나 확산 공포를 이용하여 위기 탈출을 시도하면서 일부 교회 세력을 얼토당토 않게 거구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거구란 국가주의 전체주의 인종차별주의자 등을 이루는 용어인데 어디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됩니까 그 사람들은 온몸으로 문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물론 코로나 방역에 비협조적이고 코로나 위기의 8.25 집회를 주도해서 코로나 확산에 책임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을 거구 세력으로 몰고 가면서 국민과 야당으로부터 고립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업무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감염뱀 위기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홍준표 의원이 지금 정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정부의 시도에 따라 가지고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좌파들이 바닥을 깔고 이용하는 거구 프레임에 미래통합당이 노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월 27일 날 페이스북에는 저는 전 목사님과 정치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파리오 광화문 집회의 성격이 정부 주장과는 현재의 다르고 집회의 참가자들도 일반 국민들이 대다수였지 일부 교회 신도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이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반헌법적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마치 목택동 시절에 홍의병들의 난동을 연상케 하는 코로나 정국입니다 코로나 정치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될 일입니다 미래통합당이 해야 할 일은 거구 프레임을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리는 일입니다 적의 공격에 혼비백산한 나머지 서푸어치도 되지 않는 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 목을 메면서 거구 프레임을 등달아 외치고 다니는 미래통합당 지도부를 보는 일은 저 사람들은 왜 저 모양일까라는 그런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함께 놀아나는 거죠 왜 약간 올랐다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런 지지율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냥 정신을 줄을 놓은 겁니다 절대 거구 프레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묻고 싶은 것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통합당의 일부 극성분자들이 거구 거구 거구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 가운데 4.15 부정선거의 의혹에 문재인 정부가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 사람들이 최소한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 가운데 50% 이상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이 거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들 눈에 거구로 보입니까? 그걸 내가 반드시 묻고 싶습니다 표를 도독질해간 세력들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들이 거구라고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세력에 항의하기 위해서 우천에도 불구하고 뛰쳐나온 사람들이 당신들 눈에는 거구 혹은 거구분자로 보입니까? 그리고 상권분립을 와해시겨 나라를 접수해가는 것이 너무 확연하게 보이는데 야당은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니까 그것에 항의해서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당신들의 눈에 거구로 보입니까? 제가 입장을 다시 정리하면 좌판은 정치공작에 대단히 능합니다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거구 프레임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구 프레임에 미래통합당과 그 일부 열성적인 그런 빅마우스들 입이 큰 사람들 소리를 자주 외치는 사람들이 거구 프레임에 놀아나지 않도록 바랍니다 그 놀아난다는 것은 결국은 적에게 동조하고 부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과 사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온라인 신문에 여러분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